좋습니다. 자 태용호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4.3항쟁에 이어서 4.3항쟁에 대한 역사 예고뿐만 아니라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 핵 보유를 해야 된다. 핵을 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연일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하거든요. 네. 좀 신난 건가요? 최고위원들이. 아니요. 신난 게 아니라 얘 지금 마음 불안한 거예요. 아 불안한 건가요? 태용호는 일반적인 탈북자가 아니잖아요. 북쪽의 탈북자들은 대체로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고난의 행군 시절에 배가 고파서 즉 굶어죽을 위기에 처하자 먹고 살기 위해서 강을 건넌. 그렇죠. 탈북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고난의 행군 전에는 탈북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통계로 내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탈북한 사람이.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의 행군이 좀 오래 갔잖아요. 그리고 끝났다고 해도 후유증이 상당했고. 그러면서 그 시기에 다 나온 거예요. 탈북자는. 탈북자가 그 시기에 다 나왔고. 고난의 행군이 마무리돼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시점부터는 탈북자가 또 없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탈북자가 거의 안 들어오죠. 아주 종종하는 면이. 그 사람들은 지금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때 우르르 나올 때 나왔다가 중국이나 해외에 거주하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좀 줄기 시작해서 10년부터는 거의 탈북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북쪽 경제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탈북자들은 대체로 생계형.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걸려서 도저히 거기서는 생존을 유지할 수 없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인양적인. 인양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일반 탈북자들은 대체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고난의 행군 전에도 남쪽에 간헐적으로 넘어온 놈들이 있었잖아요. 네. 농으로 바뀌네요. 이운평이 이렇게 미극이 몰고 오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가결적으로는 애들은 보면 다 범죄자예요. 대부분이. 고위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가를 반역하는 범죄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이운평은 그 당시에 사단장 마누라고 간통을 했나. 겉탈을 했나 그런 범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끌고. 네. 튀었어요. 잡힐다가. 튕거네. 네. 탈출처럼 얘기했지만. 다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범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아주 극소수.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간혹 넘어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아까 얘기했던 먹고 사는 게 걸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밥 먹고 살라고 나온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죠.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살라고 나온 거고 이 범죄자들은 나쁜 짓에다가 처벌받을까 봐 혹은 죽을까 봐 나온 거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심리가. 태용호는 어느 쪽이냐 하면 범죄자죠.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인데요. 북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사형이에요. 법에. 그러니까 성년은 아니지만 사형까지 안 되는데 미성년자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폭행은 무조건 사형이기 때문에 태용호는 북에 잡혀가면요. 사형이에요. 그걸 태용호 알죠. 그럼 태용호한테 제일 안 좋은 건 뭘까요? 제일 안 좋은 상황은? 북에 다시 돌아가는 거겠죠. 네. 북에 다시 돌아가는 거. 들어와라.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건 바뀔까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송환 요구할 수도 있잖아. 그러네요. 지금도 요구는 하고 그 당시에 요구는 했을 때 범죄자 인도하라고? 만약에 남북 간에 범죄자 인도의 입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건데 지금? 네. 그래서 가면 바로 사형이거든요. 그럼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북미 관계 개선되면 미국이 태용호 돌려보내려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아웃이 아니라 죽어요. 그냥 가서 처벌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얘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태용호는 거의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용호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전쟁 상황. 남북 간에 그냥 격하게 적대하면서 치고받는 상황. 공안전국이라서 빨갱이 사냥하는 상황. 이 상황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요. 자기 쓰임도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쓰임도 있고 안전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태용호는 좀 오버하는 게 있다. 사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의 선원들 중에서 선원들이 내려왔는데 살인을 했잖아요. 동료 선인. 많이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살인한 건 분명해요. 남쪽에서 안 받았어요. 범죄자를 왜 받아. 살인자를. 원래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왜 받아. 남의 나라에서 사람 막 죽이고 넘어오면 받아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도를 해줘야지. 돌려보내죠. 갑자기 그 사람 받자고 난리야. 그러니까. 근데 국힘은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그 사람의 인권은 어디 있냐면서 갑자기. 그거 받아서 사실 윤석열 경호원 시키면 되겠거든요. 그렇지. 그럼 어느 순간 도끼로 찍는 거지. 그 사람을 헷갈락해가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받았을 걸 그랬어요. 어쨌든 범죄자를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해요. 남쪽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간혹. 북대사관 찾아가서 월북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를 줄 알고. 다 돌려보내요. 범죄사실이 있으면 돌려보내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이죠? 네. 모든 세계는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누가 범죄자를 받아요. 범죄자는 안 받죠. 우리나라만 받는다니까요. 그것도 국힘당이 집권할 때. 민주당 집권할 때 안 받아요. 받은 사람이 키워 그럼. 이 국힘당은 그런 사람들이 딱 이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면. 나쁜 놈이니까. 그게 제일 나쁘고 진짜. 나쁜 놈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착한 사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전에 침입하들 기용한 논리랑 똑같은 거네요. 해방되고 범죄를 저지른 침입하들을 기용해야 자기한테 충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70여 년 동안 항상 정치 방식이 바뀌지 않고. 나쁜 놈이만 모여야 그게 유지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색깔 논으로 다 모든 걸 해결했으니까. 정치 방식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태용호가 한국에서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강남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소위 최고위원까지 해먹고 있지만. 마음은 불안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제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 이게 풀릴지 모른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대처럼 화해 분위기로 갈 수도 있고. 트럼프처럼 갑자기 북미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그만큼 태용호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는 건데. 문제는 얘가 머리도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해라. 말이 되는 소리도. 나름 배웠던 놈이 대가리도. 죄송합니다. 머리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 보유를 해야 된다. 이거는 미국 형님들이 싫어할 얘기거든요. 아 눈치가 좀 없네요. 헌신수 잘못 찾았어.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하는 말 하면 형님들 좋아하시겠죠. 아유 좋아하죠. 미국이 아 이 자식 귀여운데 이럴 텐데. 핵 보유를 해야 된다 이 얘기하면. 저 새끼 누구야. 저 새끼 누구야. 저 새끼 누구야 이름 적어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미국이 싫어하는 발언입니다. 얘가 지금 살려면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서. 할 말 안 할 말을 잘 못 가려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닌가요? 네네네. 태용호가 미성년자 성폭행 범인 거를 지금 아신 분이 있으셨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강남에서 선출될 때 이슈는 됐었어요. 강남 지역 사람들이 완전히 모르고 뽑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알고 뽑았죠. 우리 강남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집값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강남촛불행동 대표라 늘 무거운 마음으로 항상 강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